망원동에 와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 우와 죽음일거같아 내이한테 숙여야 됩니다 손으로 바람을 드릴게요 의사 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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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때도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망원동에 와있습니다 망원동입니다 망원동 짠 망원시장 망원동이 은근 핫한거 아시죠? 사실 좀 핫한지 오래되긴 했는데 갬성이 있는거 같아요 망리산길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 봐 이런것도 있어 오 예쁘다 뭐야? 일단 여기 가볼까? 근데 진짜 예쁘다 카페 이 소아과 뭐야 이렇게 귀여워 아 나 울 때마다 항상 내 시선을 강탈한 소아과야 카페인데? 어 정말? 일단 배고파서 빨리 밥먹으러 갈게요 어 일단 저희가 좀 천천히 보여드리고 일단 저희는 배가 고파서 유명한 어디이지? 멕시칸 어 멕시칸집을 좀 가려고 하거든요 예쁜데 여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잘 먹네 배는 밥을 먹고 망리당길을 벗어났습니다 이쪽 거리는 소품샵이 많아요 응 좀 아기자기한 소품샵도 많고 카페에 괜찮은게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오 여기 봐서 카페에 가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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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뭐야? 아 진짜 너무 예쁜데가 너무 많다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이게 뭐야? 와인이야? 고가...? cathedral 온 김에 스파게티가 다 열심히 하네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다를 먹 calves 이것도 하나 구하자.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희는 쪽파 크림치즈랑 보여드려야지. 죽음일 것 같지 않아 오빠? 쪽파.. 헐. 깨졌어. 안 했다. 제가 방금 떨어뜨려갖고 깨졌어. 깨졌어. 아 진짜. 내가 왜 이런.. 니다왕 같은 짓을 해 오빠. 집에 가자마자 이거 옮겨 담아놔야겠다. 날씨가 추워서 오늘 괜찮습니다. 어. 일단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오빠가 항상 술 마실 때 안주로 저 많이 꺼내 주고 했던 건데 최근에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게 뭐냐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체리 페퍼 안에 크림치즈 들어있는 건데 딱 봤을 때는 방울 토마토 안에 크림치즈 들어있는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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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 여기 너무 재밌었다. 어 여기 되게 예쁜데? 들어가 볼까요? 아 나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살짝 너무 예쁘지 않아요. 특이한 거 많이 팔아요. 심장료. 심장료. 자 아무튼 저희는 첫 번째 소품샵 맞죠 저기도? 아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먹을 것만 샀어요. 마만더 소품샵 구경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간식거리를 안쪽 사가지고 안쪽거리만 사가지고 안쪽거리만 사가지고 근데 저는 전부터 첫 잔이 너무 사고 싶어서 저기 저 첫 잔이 다 좋은데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 지금 필요한 거. 네. 왜냐면 저희가 그냥 아이 없고 신혼이었으면 샀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깨집니다. 깨져요. 어 여기도 한번 가볼까? 그럴까? 그냥 사고 싶다. 어 완전 귀엽다. 침 울리고 자는 강아지다. 비누구나. 리은이한테 숨겨야 됩니다 슬라이어를. 슈퍼캣.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손질까? 리은이 스티커 사가지고 나오구요 여러분 여기는 약간 20대 초원 분들이 엄청 좋아하êu죠 특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관련한 스티커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저희 최애예요 사실 여기 때문에 왔어 여기 봐봐 아니 이 제로퍼제로 우리 지난번에 샀던 포스터도 여기 이거거든 여기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가 볼게요 시럽에서 갱컵이지 그 정도면 스누피다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스누피 서울 스티커도 있고 마그네 이런걸 하나 살려다가 맥스가 없어가지고 못썼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는 빅스티커다 어? 강아지가 있다 하얀 강아지네 발색만 됐으면 딱인데 다가님한테 DM 보낼게요 갈색으로만 제발 더 그리지 않으셔도 갈색으로만 아 진짜 오빠랑 레인 못해 아까 어르지 않아? 어떡해 오 좋다 레인이 방에 붙여놓고 있어 응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것도 나은데 어 요즘 레인인데 머리 요새 머리 길어가지고 어떡해 아빠랑 레인이잖아 의사놀이 사실 의사놀이가 정말 좋은 놀이거든 누워있으면 돼 누워있으면 되고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고 최고의 놀이입니다 최고의 놀이 뭐야 이런거 어디있어? 뭐야 이거 하나 있는거야? 여쭤보자 여쭤보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정도로 사실 살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어 저희가 지금 리은이를 하원할 시간이 여유가 지금 한 3시간 반? 그치? 카페 마지막으로 가서 놀다가 리은이의 하원을 하러 가야될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어 있어? 오렌지 시럽이랑 크림이랑 잘 섞어서 오렌지 시럽이랑 크림이랑 잘 섞어서 오렌지도 짜서 먹는 커피입니다 오렌지 커피 오렌지 아빠 사진 찍었어요 그래 오늘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 아 사진 어떻게 찍었어? 리은아 안녕하세요 리은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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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짓도 한번 해야지 예쁜 짓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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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은아 이쪽 아빠 손잡아 위험해 리은아 눈사람 봐 아빠 아빠 그래요 눈사람이에요 안녕 안녕 빠빠 잘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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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차? 응 학원을 해서 리은이 이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차원에서 갑자기 잠이 들었으니까 정말 한순간이네 코가 뚫려있는거지 뒤로뒤로 응 오늘 사진 찍느라고 힘들었나보네 오늘 사진 찍느라고 힘들었나보네 아무튼간 저희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 해 본妹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